안녕하세요. 안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퐁퐁 잘생겨서 따라하고 싶어? 근데 지금 몰라요. 따라해봐. 똑같이 해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하세요. 오늘의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. 맛있어 엄마 여기 만두 있어? 3 플러스 1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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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함께 먹을 때 지금 뭔지? 저는 야채상 자전자 야채랑 타고도 맛있는데 매춤 맥수 그래서 우리 밥에 으쌰 아! ㅎㅎㅎㅎ 뭐.. 알지? 알지? 먹아먹어먹어먹어먹어 와 너 뭐 좀 먹어야 돼? 물은 먹 ese? ㅋㅋㅋㅋ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애기가 너무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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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